아, 바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오우, 야, 왜 뒤로야? 점프를 안하니? 탑잠 떨렀네 어후, 야, 왜 뒤로야? 점프를 안하니? 약간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, 있네 이거 맞죠? 이 스킬로 잡는 거 아, 멀리서 때리는 게 좋습니까? 알겠습니다 멀리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멀리서야 됩니까? 최대한 멀리요 어, 맞습니까? 얼마나 맵하고 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끝으로 가야 됩니까 어, 위험하다 맵 4분의 1이 어느 정도야 네, 물량 안먹네 네, 물량 안먹네 왜 물량 안먹네? 이거 물량 어디다 놨냐? 아 이게 체력이 5만밖에 안 차는구나 헤헤 아 이런 이런 아 파일로 안될텐데 잠깐만 아니 많이 차는거 없나? 가서 뒤지는거 아니야? 아 깜짝이야 끄고 위험한 덕분에 어 고 위험한 덕분에 아니 거리 조절하는거 힘든데 버프가 다 날라간거 같은데 버프가 다 날라간거 버프가 다 날라간거 버프가 다 날라간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왜 저 스나이핑 썼는데 왜 안나갔습니까 한 번 스나이핑 써보고 싶었는데 이런 이런 괜히 죽었다 아 안쓰고 있으면 그냥 캣쓸것을 스나이핑 한 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아 지금인가 아니 근데 그렇게 센거 같진 않는데 스나이핑이 아 그냥 안죽... 그냥 깼으면은 더 열심히 남아있었겠다 아 핵이 없군요 다 버려도 되잖아 그쵸? 심물쌤 저스... 열두기 아홉개 먹었거든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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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를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... 아 젠팩업은 57레벨로 되어있고 이거죠? 음... 오차... 이게 그 스킬이죠... ㅋㅋㅋㅋㅋ 2분으로 했을 때 1분은 사냥이 할만하다는 그 스킬 그렇지 링크 2분 중에 1분은 할만하다는 그 스킬 아 신궁 힘이에요 덱스 아니에요? 신궁 덱스 아닙니까? 류니언을 기억나요? 일부러 바꿔 놓은건가? 아 그렇군요 아... 신궁은 또 박... 박무가 낮아도 괜찮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스킬에 뭔가 있나봐요 음... 이게 박무 100%고 잘 모르겠어 그렇답니다 요정도 스펙이면은 9% 둘둘이에 뭐 에디가 있거나 그 정도도 되지 않을까요? 음... 어 자게 뭐 이러냐 ㅋㅋㅋㅋㅋ 삼작... 쉴버퍼 삼작되어있고 별이 하나도 없네 흐흠 흐흠 가자 4-5 6% 9% 둘둘에다가 에디 좀 있는정도 딱 생각한 정도군요 음... 그렇지... 음... 아..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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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